기분좋아 가을이? 기분좋아요 기분좋으면 꼬리를 잡고 이렇게 돌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 아침부터 가을탱이 너 또 의자 떳는거 바로 질켰다 레오 이제는 나뭇가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레오가 청구서 날린다 있으시는건데요 나무 먹는거 아니에요 야 연토끼 찡찡거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물을 잠그지 말라고요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라고요 물을 조금씩 넣으려고요 물을 좀 넣어줄게요 물을 조금 넣을게요 물이 덜당하게 끓여서 날린다 물을 조금 넣어줘요 물이 너무 protein 물을 안에 넣는다 물이 안됩니다 물이 덜당한 걸 넣는다 몰리는 아주 신났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신났어요 누가 몰리 좀 데려가세요 성격 제가 보장합니다 몰리 데려가십시오 아주 성격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개들도 좋아하고 놀자고 막 그래요 아이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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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 엄청 맑아 너희들은 햇볕이 주우니까 여기서 광합성 하면서 사교 모임을 하도록 하여라 나는 달리고 오겠다